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에 두어졌던 이창호구단과 이세돌구단의 맥싱커피베 32강전 바둑 준비했습니다. 두 선수의 수많은 대국 중에서 가장 재밌는 바둑으로 손꼽히는 바둑 중의 한 판인데요. 정말 시종일간 전투가 펼쳤던 그 바둑, 첫 수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둑은 이세돌구단의 백이고요. 이창호구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어요. 이창호구단이 화점과 소목을 차지했고 이세돌구단은 양화점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가 2018년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법들이 계속 쏟아질 때예요. 그래서 이세돌구단도 여기 삼삼 뛰어들어가는 인공지능 수법을 구사를 합니다. 막아가고 나를자로 역시 이창호구단도 씌워가니까 치받고 젖혀가고 여기서 이창호구단은 거의 이 형태에서 받아주는 형태를 좋아하죠.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세돌구단이 갈라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다가오니까 두 칸을 벌리고 모자를 하나 씌운 이후에 서로 한 칸을 뛰는 진행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서로 평범한 그런 진행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백이 손을 빼고 여기를 두니까 여기서 바로 걸쳐갔어요. 이 수로는 이렇게 어깨집는 수, 이런 인공지능 수법을 두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창호구단은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바로 걸쳐가는 수를 두었고 두 칸을 협공을 하니까 이렇게 한 칸 협공, 그리고 붙여가는 수를 두었죠. 이런 자리에서도 보통 여기를 붙여가는 수를 많이 두는데 그러면 젖히고 늘고 삼삼 뛰어들어가면 이런 형태도 등장을 많이 하죠. 이러고 젖혀가는 AI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석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실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예전부터 있었던 정석이 나왔어요. 만약에 젖혀가게 되면 늘고 늘면 쌍립을 쓰고 나를 짜 그리고 막아가는 데까지가 정석인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백이 좀 두텁죠. 중앙 형태가 막아가는 자세가 그러니까 이창호구단은 이 형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평범하게 삼삼을 뛰어들어갔습니다. 일로 막아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일로 막는 거는 넘어가서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실리 쪽으로 백이 좀 손해이고 이쪽 상변 쪽은 그닥 백이 집이 될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세둘구단이 일로 막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니까 손을 빼고 이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하나 해두고 바짝 다가와서 이쪽 좀변 쪽의 집을 깨러 들어왔고요. 이세둘구단이 여기서 한 점을 잡거나 했으면 가장 무난해요. 그러면 흙도 이렇게 지켜두는 형태가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세둘구단이 더 파고들죠. 안으로 더 파고 드니까 바로 이곳을 움직여서 첫 번째 전투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는 실전에는 중앙으로 틀어막았는데 이 부분적으로 정수고요. 지금 이렇게 차단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뚫고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오게 되면 싸움 자체가 백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여기 붙여가면 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으로 틀어막는 게 정수고요. 자 늘어두니까 막았고 여기를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틀어막았죠. 그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흙이 이참둘구단이 그냥 넘어간 걸로는 여기를 하나 찔러놓고 그리고 넘어가는 게 정수였어요. 근데 요구당하는 게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받아주고 백이 약점이 두 군데 남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지켜야겠죠. 그때 뭐 한 칸을 떼어 나가던가 뭐 실전처럼 똑같이 나가더라도 여기 약점이 있는 만큼 요걸 해놓는 게 더 나았습니다. 자 근데 이창호보다는 여기서 그냥 넘어갔고요. 이렇게 돼서는 백도 이렇게 튼튼하게 연결이 돼서 불만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칸으로 뛰어나가니까 백이 이제 바로 붙여서 차단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손을 빼고 여기 막아가는 형태 굉장히 좋은 자리죠. 다음에 이제 귀를 젖혀있는 것까지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자리입니다. 자 여기를 두니까 백이 중앙으로 두 칸을 뛰어나가고 흙도 같이 삭감을 하고 백도 같이 삭감을 하는 그런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죠. 하나 들여다보고 여기를 모자 씌우면서 공격이 시작돼서 이제 첫 번째 이바 늑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날일자로 나가니까 칩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는 백이 흙이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끊는 거는 이렇게 뚫고 나와서 흙이 잘 안되고요. 이렇게 끊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백도 여기를 교환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붙여 나간다고 하게 되면 형태가 백의 형태가 좋죠. 나가는 형태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끊어가는 것이 흙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치받아서 쉽게 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아주면 이렇게 쌍잎 형태로 끊어갈 수가 있으니까 훨씬 모양이 좋죠. 자 그러니까 이세돌구단도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반발을 했고요. 또 계속 날일자로 씌워갑니다. 자 밀고 나가니까 여기를 호구쳐서 제압을 했는데 막상 백이 또 젖혀간 수가 재미있는 수입니다. 자 끊이니까 늘어서 여기서 이제 실전에는 한 점을 잡았는데 이렇게 그냥 두기 쉬운데 이렇게 두게 되면 얼핏 보기엔 두 점이 잡힌 것 같지만 백이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따낼 때 뒤에서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죠. 바로 잡히기 때문에 수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잡을 수밖에 없는 형태고 여기를 하나 먹여치고요. 따낼 때 느는 수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자 바닥 하나 젖혀놓고 여기를 꽉 이어서 진행을 하니까 여기를 틀어 막아서 여기를 이제 사석으로 이용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흙이 뭐 이런 데 뚫을 수가 없죠. 단수 치고 바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외길 진행이에요. 막을 수밖에 없고 단수를 치니까 여기 하나 교환을 해두고 손을 빼기는 어렵죠. 여기 따냈다가는 젖혀서 이 귀가 바로 잡힙니다. 치중 가서 백이 잡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를 이제 꽉 이어서 이렇게까지 버텨서 아주 재미있는 형태가 나왔어요. 지금은 백이 이쪽을 차단해도 따내게 되면 여기 넘어가는 거랑 이쪽 넘어가는 게 맛보기로 살아있습니다. 이쪽을 두더라도 넘어가서 살아있는 형태. 이제 백이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하나 단수를 교환을 해두고 이곳으로 호구쳤는데 이게 약간 좀 무거운 행마였어요. 막상 흙이 여기를 먼저 하나 들여다보고 딱 이으니까 이 전체가 백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형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세돌 구단이 좀 여기를 하나 먼저 붙이고요. 그리고 이걸 끊어서 응수를 하나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행마가 좋았습니다. 이랬으면은 이 끊어둔 효과 때문에 잘 봉쇄가 안 돼요. 여기를 놓고 젖히게 되면 계속 봉쇄를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랬으면 백이 탈출을 하는 진행이 됐을 텐데 실전에 이 호구친수가 약간 무거운 행마였습니다. 하나 들여다보고 이으니까 백 전체가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여기를 밀고 나갔지만 계속해서 틀어막히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끊어가더라도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바깥으로 몇 발짝 못 나가죠. 이 한 점 잡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끊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전체 돌이 실전에 여기를 붙이고 나갔는데 막상 젖혀나가니까 굉장히 답답해졌고 여기서 이제 끊어가는 이세돌 구단의 수습책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서 2차 호구단의 실수가 나와요. 실전에는 이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냥 백을 탈출을 시켜주고 다시 끊는 선택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이 장면에서 더 강력한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붙여 끊었을 때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이건 안 나갈 수 없죠. 그때 여기를 가만히 이어뒀으면 백이 지금 이걸 끊으면 막혀서 어차피 봉쇄가 되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가더라도 이쪽으로 두고 이으면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여기를 단수 쳐도 나가게 되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백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이 형태가 백이 전부 다 살리기는 어려운 형태입니다. 상당히 곤란한 형태가 됐을 거예요. 여기 두면 이제 끊어서 이 일부분은 지금 잡히는 모양이 됐을 거예요. 이랬으면은 이창호 구단이 우세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그냥 잡은 게 실수예요. 백이 일단 탈출을 하게 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고요. 자 여기를 끊어서 갔지만 여기를 하나 늘어가니까 흙이 이걸 계속해서 막아가기가 힘듭니다. 단수를 치고 늘게 되면 이 중앙 단수 치는 것과 여기 두 점 잡는 게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흙이 좋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렇게 밀어서 갔지만 이렇게 나가게 돼서는 탈출이 됐습니다. 자 두 점을 잡았는데요. 여기서 이세 들고 다니 정말 좋은 수를 보여주죠. 이걸 하나 나가둔 수가 아주 재밌는 수입니다. 장문으로 잡히지만 하나 키워 죽여놔야 여러 가지 맛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좋은 수였고요. 그리고 단수 치는 것도 좋은 교환이었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서는 백이 받은 게 위기였었는데 지금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이렇게 돼서는 약간이라도 백이 좋은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자 여기 막는 기분 좋은 자리고요. 여기 1선까지가 지금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들어가는 형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흙이 중앙을 한 칸 띄워놓고 여기 하나 젖혀서 교환을 해놓고 이쪽을 밀어놓고 이걸 늘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사실 2창호 구단도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에 두고 여기 막아서 백으로 하여금 이제 이쪽을 살아가게 하는 게 하고 이제 이쪽으로 뛰어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실전에 여기를 늘었는데 막상 백이 한 칸을 뛰어나가니까 좀 사방이 좀 흙이 열버진 형태가 됐죠. 여기를 원래는 이렇게 나가는 게 정수인데 백이 이렇게 연결하면 너무 싱겁다고 보고 2창호 구단이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걸 붙여가는 선택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형태가 나와요. 백이 바로 젖혀서 단수치고 뚫고 나가니까 이걸 바로 끊습니다. 자 나가니까 이걸 늘어서 이 한 점을 이제 귀를 제압을 하는 수를 선택을 해요. 다른 수는 없죠. 백이 지금 이걸 단수치더라도 나가서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어차피 백은 늘 수밖에 없었고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형태가 나와요. 단수를 치고 막고 여기는 언제든지 이거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받을 수밖에 없죠. 안 받으면 이거 먹여치는 순간 이쪽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1선이 선수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형태입니다. 백은 끊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귀를 한 칸을 띄어서 아주 유명한 형태가 나와요. 일명 귀삼수라고 해서 상용맥이죠. 나와서 끊는 형태를 나옵니다. 여기서는 1로 막는 거는 흙이 이어서 수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수상전이 안 됩니다. 실전에 귀삼수 선택한 게 올바른 선택이고요. 자 여기를 키워서 죽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단수를 하나 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도 되고 먹여쳐도 되고 수수는 똑같습니다. 넘어갈 때 먹여치는 게 중요하죠.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진행이 됐는데 부분적으로는 귀삼수로 백이 수를 내긴 했지만 흙도 바깥에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백이 흙이 하나 단수 치고 이걸 따내게 되니까 이 모양이 절묘하게도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못 살아있어요. 백이 이런데 손을 뺐다가는 여기 해놓고 나중에 여기를 파워를 당하게 되면 아직 한 집밖에 없죠. 형태가. 물론 여기도서는 폐맛이 있기는 하지만 이 폐맛이 있긴 하지만 아직 못 살아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세들 구단도 계속 중앙을 이쪽을 일단 둘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까지 교환을 해둔 이후에 자 여기 치받아서 선수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창호 구단이 잊지를 않고 여기를 또 늘어서 받아요. 끊으면 여기 끼우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끼워서 끊고 따낼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면 이 백이 먼저 잡힌다 그런 뜻이에요. 최대한 버티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세들 구단이 여기를 단수 치고 이 민수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의 수였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데를 뒀다가는 여기를 쓱 끼우게 되면 막을 수가 없죠. 여기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뭐 어딘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태라서 이렇게 있거나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끼워져 있는 돌이 생기면 여기 끊는 수가 바로 가능해집니다. 수가 나죠. 끼워서 끊어도 아무 수가 되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 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고 나서 굉장히 득을 받죠. 그리고 이제 실전 여기를 지켜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좀 기분이 좋아서 바둑이 좋다라고 이세들 구단은 보고 둔 건데 사실 이거 받은 수가 졌으면 패착이 될 뻔한 수예요. 지금 장면에서는 손을 빼고 뭐 이런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한 점을 잡아두는 게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뒀으면 바둑은 백이 좋았어요. 이세들 구단은 지금 중앙에 흙이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가일수를 한 건데 이 형태는 흙이 이제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둬야 하는데 여기를 단수치면 패가 된다고 말을 했었죠. 이 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뺐어도 됐어요. 백이 살자는 패감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은 지금은 백이 굳이 가일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들 구단은 바둑이 괜찮다라고 보고 여기를 지킨 건데 실제 형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이제 이곳을 끊어가는데 사실 이세들 구단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가고 백이 연결할 때 이쪽을 파고들어가는 수술만 했어도 흙이 좋았어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반면으로 한 10집 정도 흙이 좋은 바둑입니다. 그런데 이참호 구단도 좀 더 강수를 들고 나오죠. 자 이래서 귀에서 또 한 번의 변화가 벌어집니다. 이걸 젖혀갔는데 끊으니까 여기를 찔러서 이걸 밀어갑니다. 밀어가니까 이렇게 젖혀갔어요. 여기서 이제 패를 하는 선택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다른 수는 없죠. 백이 이런 교환을 하더라도 다 이렇게 틀어막으면 여기 둘 때 이어서 더 이상 수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흙이 백이 이렇게 두면 안에서 살 수는 있지만 후수로 사는 것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결국은 패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단수치고 패를 했고 여기서 이제 팻감을 이거를 쓰는데 부분적으로 이게 팻감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 세대구단이 여기보다는 지금은 날일자로 두어서 해수를 하면 여기를 끊어서 이 전체를 잡으러 가는 팻감을 썼어야 돼요. 물론 이러더라도 여기를 붙이고 나가면 이 형태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끊은 다음에 밀고 잡으면 이게 절묘하게 여기를 먹여쳐서 잡으러 가더라도 여기 끼우면 살아있어요. 끊고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이 형태가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쪽의 팻감을 쓰는 게 좀 더 컸어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실전에 여기 쓴 팻감이 너무 작았습니다. 흙이 해소를 하고 이걸 이렇게 끊어서 바꿔치기가 됐는데 이렇게 돼서는 사실 이창호구단의 우세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흙이 좋은 형태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창호구단의 승리로 끝이 나나 보다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받으기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창호구단이 여길 하나 붙여놓고 이걸 치받고 움직이면서 수를 냈는데 사실 이 수로는 흙이 쉽게 가는 길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냥 이 자리를 두는 게 좋았습니다. 배기 차단을 하면 이렇게 치받고 연결되면 안에서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배기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늘게 되면 쓱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 아직도 연결하는 게 또 남아있죠. 배기 이런 데를 지키게 되면 그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지금은 무난한 흙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창호구단이 이렇게 치받은 게 조금 선택이 좋지 않았어요. 이걸 넘어가긴 했는데 막상 느니까 여기서 이걸 이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거는 입구자를 당해서 이건 자체로 잡혀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입구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형태는 백이 여길 찌르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찬고두에 비해서 백이 흙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손해죠. 손해. 차이는 다시 미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두 선수가 모두 초입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쪽 자리를 먼저 두는데요. 서로 간에 여기를 무조건 해놨어야 돼요. 이세돌구단도 여기를 빨리 교환을 해놓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쪽으로 두고서 선수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집을 지키는 진행을 했으면 바둑은 지금 굉장히 미세한 바둑입니다. 반지 승부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놓어요. 여기서 이창화구단이 기회를 잡죠. 여기서 손을 빼고 만약에 이거를 이겼으면 이 바둑은 이창화구단의 승리를 끝날까 하는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거의 선수 백이 두는 게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역 끝내기가 의미가 되고요. 거의 집으로도 거의 20집이 넘는 엄청나게 큰 곳인데 서로 간에 여기를 놓칩니다. 실전에는 여기를 이렇게 단수 쳐서 놓는데 이수가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은 안 받았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두게 되면 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있더라도 이 흙이 전체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손을 뺐어도 별게 없는 곳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이창화구단이 놓치죠. 단수 치고 여기 받은 게 일단 실수고요. 이세 들고 재빠르게 여기 교환을 하고 한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여기를 끊는데 사실 이수로도 여기를 뒀어야 돼요. 여기를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다음에 연결하면 이렇게 되면 차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되죠. 흙이 여기를 어딘가 받을 때 그때 끊어뒀으면 바둑은 굉장히 미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환을 안 하고 바로 끊어요. 다시 이창화구단에게 기회가 오죠. 이 장면에서 이쪽을 뛰어들면서 여기를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수가 크게 났죠. 이렇게 하고 치받아 놓고 막는 진행까지 됐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바둑 들어서 가장 이창화구단 입장에서는 가장 후회할 만한 수가 나왔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넘어갔으면 이렇게 넘어갔으면 이바둑은 이창화구단이 이겼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있죠. 어차피 흑백이 일로 늘어서 둬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교환해놓고 실전처럼 여기 젖혀서 마무리를 했으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반면으로 한 10집 정도 이창화구단이 이기는 바둑이었어요. 그런데 이창화구단이 지금 초입기에 몰려서 형세를 자신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실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건지 여기서 한 번 더 젖혀갔는데 이수가 이바둑의 패착입니다. 이창화구단이 여기서는 바로 차단을 해버리니까 이곳에서는 수가 나요. 이곳에서는 수가 났지만 너무 열버졌죠. 주변이 자 이렇게 꽉 이어서 수를 냈지만 백이 막상 중앙을 느니까 중앙도 연결도 잘 안됩니다. 실전에는 여기를 뒀는데 막상 계속 밀고 나오니까 여기서 계속 밀고 나오니까 대책이 없는 형태가 됐어요. 자 여기 나오니까 이걸 원래는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걸 나가면 계속 나가면 연결이 잘 안됩니다. 이렇게 두면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 다 끊어지고요. 이렇게 받아야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끊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젖히는 수가 있어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 역시 끊기죠. 결국은 여길 단투 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중앙 3점이 떨어져요. 이 중앙 3점 떨어진 것도 손해고 그리고 이 형태는 또 나중에 여기를 두면 또 이쪽도 떨어집니다. 이창화구단이 수를 내고도 오히려 손해를 본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창화구단이 초입기에 몰리고 지금은 좀 힘든다고 보고 버텨갑니다. 이거 젖혀놓고 이걸 끼워갔는데 이거는 무리였어요. 백이 여기를 딱 끊어버리니까 이 전체 흙이 전부 다 사월이 걸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일로 두더라도 단수 쳐서 그만이고요. 여기도 또 3점을 잡은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거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실전에 여기를 뒀지만 백이 밀고 들어가고 여기를 한 칸 뛰니까 이 전체가 전부 다 살 수가 없는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창화구단이 항복선으로 했고요. 지금은 들여다보는 순간 여기를 지금 이렇게 지켜서 연결해야 되는데 그냥 백이 쌍림을 쓰거나 하더라도 이 흙 전체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흙 대마가 모두 전멸하면서 바둑이 끝나고 말았어요. 이창화구단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이 저척안수 이소로 넘어갔으면 흙이 조금이라도 남는 바둑이었는데 아마도 초익기 속에서 확실한 형색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저척하고 이 저척하고 백이 맞게 돼서는 바둑은 이세돌구단의 역전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창화구단과 이세돌 이세돌과 이창화구단의 양의 대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